아 이거 일단은 이거 이거 보십시오 예 자 이거 하나 흘려주셨는데 아 이거 일단 가볍게 봅니다 아 한 표만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죠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거짓말씨래요 다 인사해서 4년간 사여가지고 한 표 한 표 네 한 표 아 한 표만 괜찮습니까 아주 좋네요 아 한 표만 괜찮습니까 예 자 아 요거 아 자 목포의 고독한 목포의 고독한 능대 박지원 전화 좀 받아 아 진짜 전화 안 받아요 에 에 제가 뭐 좀 아 재밌게 한거고 에 전화 좀 받아 예 예 전화 좀 받아 예 계속 코너 자 이제 아까 고객님 모티브가 돼가지고 예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잘하는 후보 박지원에서 대한민국 아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야 하하하하 우리 저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별명인 미스터로울리 예 몸이 4개원도 모자란 박지원이 재밌죠 괜찮죠 이중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꼽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이중에서 뽑아주시고 선물 주시면 되는거에요 예 몸이 4개원도 모자란다 아 여러분들 아주 재기발랄하시네 야 우리 마리텔 죽지 않아서 자 민주평화당 혼밥의 고통 아웃사이더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잘하는 후보 박지원 야 요거 재밌네 그죠 여러분들 급조칙은 정말 잘 만들었죠 예 그래요 이런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목포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누구보다도 목포를 잘하는 사람 예 대한민국 문화 역사의 산증 오 목포 전무가 박지원 이건 진짜 야 진짜 이거 좀 쓰면 한대요 최근에 어 그죠 예 이거는 사실인데 위트 이런거 별로 없는데 이거 진짜 선거의 보수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보조관이 한거에요 뭐에요 이게 좀 다른게 그렇게 위트하고 재기발란을 하는것보다 응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저런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좀 위트는 떨어졌습니다만 의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저 다른만 가실거에요 저 이렇게 열심히 추고 있는데 너 아무데도 못가 네 hero 넵 kı 누구보다 개 넵